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뭘 뭘 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둠 없이 내리니 내 집군 지켜서 지금의 빛인 곁에 힘서리 하고 그 빛이 지나가여서 어둠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서리 하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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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